자 여러분들 이제 고작 한 13경기밖에 치른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방출 방출을 시키면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 이 시점에서 좋은 선수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겠습니까? 대니얼 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아니 시즌 개막과 함께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리그 전체를 보면은요 잘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이글스의 터커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 선수가 왜 KBO 리그에 왔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혼자 뭐 하나 이글스를 캐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반면 정말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몇몇 있습니다 자 일단 3명의 선수가 떠오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DJ 피터스 그리고 기아 타이거트의 소크라테스 그리고 LG 트윈즈의 리오 루이스 선수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고작 1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나중에 바꿀 땐 바꾸더라도 적어도 한 두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KBO 리그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KBO 리그 그렇게 쉬운 리그 아니거든요 투수들의 스타일도 다르고 변화구의 움직임도 다르고 투구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대부분의 외국인 타자들이 첫 한 두 달 고생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너무나도 지금 기록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론 흐름을 끊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심지어 수비에서도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리그에서 새로운 야구 문화에 적응한다라는 거 말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일단 이 세 선수의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J 피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율 1할 2푼 5리 홈런 1개 타점은 3개밖에 기록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OPS가 445 그리고 탈삼질을 무려 1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참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율 1할 9푼 6리 홈런 1개 OPS 588 피터스보다는 조금 낫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지 않은 기록인 것은 분명하고요 니오 루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율 1할 9푼 6리 홈런 1개 OPS 595 자 일단 이 세 선수의 기록 쭉 보시면은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타율 1할 때입니다 홈런 1개씩 기록했고요 OPS도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데린 러프, 닉 에반스, 그리고 로즈 버나디나 이런 선수들 첫 한 달 동안 KBO 리그에서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를 기억 못하시고 계시는 팬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선수들의 KBO 리그에서 첫 한 달 기록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데린 러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4월이었죠 네 2017년 4월 한 달 동안 타율 1할 4푼 3리 홈런 1개 그리고 탈삼질을 무려 20번이나 기록을 했고요 약간 지금 피터스 선수의 기록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월서부터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타율 3할 3푼 그리고 홈런을 무려 7개를 몰아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즌 끝나고 러프 선수의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는요 타율 3할 1푼 5리에 홈런 31개 타점 무려 124개를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4월 한 달 동안 데린 러프 선수가 1할 때 타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때 교체를 했다? 그렇다라면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자 그리고 닉 에반스 선수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2016년이 에반스 선수의 KBO 리그에서 첫 시즌이었는데요 첫 한 달 동안 타율 1할 6푼 4리 홈런 1개 OPS 543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반스 선수도 5월서부터 제대로 제대로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고요 5월 한 달 동안 타율 3할 오픈 1리 홈런 7개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21개의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끝나고 에반스 선수의 2016년 시즌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는요 타율 3할 8리 홈런 24개 그리고 85개의 타점을 기록했고요 WAR 3.76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반스 선수는 재계약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저 버나디나 선수 2017년 시즌이 버나디나 선수의 첫 시즌이었죠 첫 한 달 동안 4월이었습니다 타율 2할 오픈 8리 그래도 버나디나 선수는 타율 2할 때 중반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마는 홈런 1개밖에 기록하지 못했고요 OPS 639를 기록을 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타율 3할 1푼 1리 그리고 홈런 5개 OPS 960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시즌 타율 3할 2푼 8리 그리고 27개 홈런 111개의 타점 WAR 5.12로 시즌을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피터스가 리오 루이스가 또는 소크라테스가 러프처럼 에반스처럼 버나디나처럼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너무나도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선수들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쪽을 들여다보면 좋은 선수들이 시장에 나올 그러한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좋은 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취업비자 받아야 되죠 또 이사를 해야죠 또 와서 적응을 해야죠 그 시간 과정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외국인 타자들이 조금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아니 저는 최소한 두 달 정도까지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의 활약 지켜보는 거 답답하신 건 알겠습니다마는 피터스, 소크라테스 그리고 리오 루이스 선수의 부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출시켜야 되나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1시에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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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